헤르만에스의 데미안에는 의미 없다면 그것은 자신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초기 불교 경전인 쌍유타 니까야에서 바라드바자라고 하는 브라만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일족들이 부타에게 출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부타에게 조차가 욕을 합니다. 이에 부타는 질문을 합니다. 먼저 당신 집에 손님이 온다면 음식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브라만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 부타는 그 손님이 음식을 받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이에 브라만은 당연히 자신의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부타가 웃으면서 그럼 저는 앞서 당신이 저에게 준 욕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그는 크게 깨달음을 얻고 부타의 제자가 됩니다. 니체는 당신이 당신의 시면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그 시면도 당신을 깊이 들여다볼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미워하고 미움받는 것에 대해 외부의 대상에서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고 자신과의 대화로 먼저 풀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음부터는 한글자막 by 한효정